자 이쯤에서부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입문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출시가격이 200만원쯤 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54번 제품이 나드 C375BEE 이 제품이 한때는 제가 200만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앰플을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기사를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유니스 리서치 유니코 프리머였고요 지금 이 제품이 원래 출시가격은 한 220만원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역시나 싸게 판매가 됐습니다만 자 한줄평을 보겠습니다 평가는 7.7점으로 지금 제 개인적인 느낌에 비해서는 좀 박하게 점수를 준 것 같긴 해요 미안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한 7.5까지는 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줄평은 힘이 좋고 에너지감과 중저음역 대음직력도 좋은 앰프다 대부분의 특성이 동급 대비 우수하지만 나드는 소리도 기계적인 것이 조금 아쉽다 나드가 소리가 아주 섬세하거나 부드럽지는 않죠 다만 C375B22는 최근에 나드 앰프들이 다 클래스 D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 앰프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자면 중고로 샀을 때 추천할 만한 그런 앰프이지 않을까 가장 올라운드적인 소리를 내는 그리고 구둘룩도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우수한 쪽에 속하는 중고음도 꽤 선명하게 나오고요 선명하고 맑게 나오고요 맑다란 느낌보다는 밝게 나옵니다 밝고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음도 나름대로는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극도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가 아니라면 C375B22를 물렸을 때 꽤 그래도 균형 잡히면서도 올라운드적인 소리를 잘 내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비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칭찬하고 싶은 앰프예요 그 다음 제품이 록산 캔디 K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은 K3라는 제품은 아는데 국내 출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7점을 줬습니다마는 중립적 평가는 8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이 영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올해의 제품 상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록산이라고 하면 그다지 지명도가 높지는 않아서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해외에서 평가는 굉장히 좋은 미국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실제로 음질을 들어보기에도 한줄평을 보시면 아마도 가격에 비해 가장 균형 잡힌 음을 내는 모범성일 것이다 모범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칭찬이다 다만 조금 심심할 뿐이다 모범생은 심심하잖아요 다만 모범생 중에서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 모범생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록산이 굉장히 균형 잡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가지런하면서도 스피커로 치자면 BMW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요 약간 심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별로 흠잡을 것은 거의 없는 그런 균형 잡힌 음을 낸다라고 보겠습니다 PM14 얘네들 꼭 같이 따라다니네 따라다닐만 하죠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의 브랜드니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논이 좀 더 풍성한 느낌이라면 마란츠는 그것보다는 좀 더 단정한 느낌이에요 이게 보면은 마란츠가 글로벌하게 조금 더 인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란츠가 미국에 가서 인기를 끄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논이 미국 가서 인기를 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깔끔 단정하고 정교하고 단단한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논은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굉장히 풍성하죠 풍부하고 부드럽죠 소프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논은 동양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고 마란츠는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직한 느낌의 소리는 PM14가 좀 더 나은데 묵직함이라는 표현의 평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좀 이견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소리의 응집력은 PM14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이고 저음이 좀 더 풍성하게 왕성하게 나오는 느낌은 규모감이 있게끔 넓고 풍성하게 나오는 느낌은 대논 2000 시리즈가 한결 더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대논 2000 시리즈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니에요 종종 이제 저음의 양감이 많이만 나오면은 그걸 이제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응집력이 좋아야 단단한 거라고 응집력이 좋으면서 스피드감이 있어야 단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댐핑이라는 표현도 쓰죠 다만 대논의 음은 댐핑이 좋은 음은 아니에요 다만 중고로 구한다면은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제품들입니다 근데 일본 제품들이 출시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중고 시세가 좀 빨리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로 구하면은 가성비는 좋죠 캔브리지 오디오 851A에요 좀 오래된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이 칼날이 약간 무뎌지면서 저음이 더 잘 나오는 시무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칭찬을 꽤 했던 제품이긴 합니다 한줄평을 보시면은 하위 기종과는 다르게 매우 타이트하게 조여진 음을 낸다 정교하고 단단한 음은 좋지만 오히려 약간 풀어줄 필요도 있겠다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리는데 음악적인 소리의 여유라든지 잔향, 섬세함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칸 A85하고 A90이 나왔는데요 꽤 오래된 제품입니다 꽤 오래된 제품이어서 한줄평을 보시면 힘이 약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단단하고 어정쩡하게 두툼한 음은 매력 없지만 이 정도부터는 정말로 잘 차려본 양복 수투 같은 음이 된다 뭔 소리야? 제가 써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칸이 이 당시에 아칸은 전형적인 영국적인 사운드였기 때문에 아주 짜릿하지도 않고 아주 단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약간의 색채감과 약간의 섬세함이 꽤나 섬세한 음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댐핑이 없는 음악을 틀었을 때는 다소 심심하게 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음이 좀 강하게 나오는 뭐 팝음악이나 뉴에이지 대중가요 뭐 베이스 음악 같은 거를 틀면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에서부터는 아카 맴프치고 좀 잘 차려입은 양복 수투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평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굳이 좀 오래된 제품이라 중고를 사시려면은 상태를 잘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진공원 앰프가 또 나왔는데 트라이오드라는 앰프예요 정확하게는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 브랜드인데 뭐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성능만 놓고 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앰프예요 만듦새도 중국 브랜드에 비해서는 만듦새 마감이 상당히 완성도가 있고요 예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죠 객관적인 평가는 7점으로 되어있는데 제 주관적인 평가는 7.5점으로 되어있어요 또 7.5점의 시작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색상처럼 너무 예쁘고 섬세한 음을 내줘서 좋은 음이다 동급의 TR 앰프에 비해 음 이탄력이나 에너지감이 더 좋다 오디오 아날로그 베르디 2.0입니다 오디오 아날로그에는 베르디라는 앰프도 있었고 푸친이라는 앰프도 있었고요 마에스트로라는 앰프도 있었는데 베르디라는 앰프가 이제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2.0이 신형이죠 구형은 소리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너무 섬세하긴 한데 가벼워요 가격을 고려하면 그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강단이 있는 소리에 밀도를 내줘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거죠 근데 2.0은 좋아요 아마 제가 이 가격대에서 써본 앰프들 중에서 소리에 가지런한 느낌 섬세한 느낌은 가장 우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줄평을 보시면은요 다소 과장해서 고결한 중력대의 질감을 내주며 지극히 내추럴한 음을 내주는 앰프라고 할 것이다 구형에 비해 매끄러움이나 두께감이 보완되었다 그냥 보완된 게 아니라 완전히 보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지만 이 2.0 제품은 중고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한번 다시 사서 써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앰프입니다 다만 절대로 짜릿한 성향의 앰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앰프거든요 오디오 아날로그, 유니슨 리서치, 오디아 플라이트 이런 앰프들이 다 이탈리아 앰프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이탈리아 오디오들이 전부 다 가지런해요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다는 이야기는 소리에 강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평탄합니다 근데 소리에 촉감 표현을 워낙에 가지런하게 내주요 그러니까 그 가지런한 표현 가지런하다는 게 말로만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느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을 오래 듣고 음악을 많이 들을수록 그 가지런한 느낌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가지런한 느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심오디오 250i 네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심오디오 제품의 디자인이 앰 라인이 이렇게 커브형으로 곡선형으로 양쪽 날개가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전까지는 민자로 그냥 한 패널이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이제 네오라고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좀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 구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볼륨감도 없고 저음도 너무 빈약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깔만해요 근데 네오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는 그게 좀 보완이 돼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깔릴 필요까지는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7.5점 되어 있고요 네오 시리즈가 되면서 기존 250i보다 음의 응집력이 약간 더 상승한 것 같고 디자인이 좋아졌다 디자인은 당연히 좋아졌죠 민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이 더 낫죠 그리고 소리의 응집력, 소리의 밀도, 소리의 강단도 약간 더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은 써볼만 합니다 나름 괜찮죠 오디오적인 쾌감도 좋고요 그리고 크릭 에볼루션 50a 요즘은 크릭 에볼루션 100a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오디오 평론가 분 중에 크릭 에볼루션 100a를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크릭 에볼루션 50a는 그다지 비싼 앰프는 아닙니다 정가가 한 140 몇 만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만원짜리나 140 몇만원짜리나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가격 차이는 거의 별로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120만원, 140만원 정도 하는 앰프들이 소리가 그렇게까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까지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크릭 에볼루션 50a도 힘이 그렇게 좋은 앰프는 아니에요 조금 다소 아쉽죠 힘이라는 측면은 스피커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능력이라든지 스피커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꾹 눌러주고 이렇게 탁 터뜨려 주는 능력은 좀 아쉽죠 근데 아마 과거에 오디오 아날로그에 크레센도라는 앰프가 있었어요 그 앰프도 힘이 약했어요 힘이 약했는데 소리의 투명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칭찬을 했었던 앰프입니다 근데 크릭 에볼루션 50a가 그런 느낌이에요 힘이 좋지는 않지만은 힘이 좋지는 않지만은 소리의 맑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오디오 아날로그 크레센도라는 앰프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에볼루션 50a는 그래도 그 과도하게 소리가 가벼운 느낌보다는 좀 그래도 초고음에서 중저음까지는 좀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만 좀 가볍죠 한줄평을 보시면 오히려 구형보다 중저음의 묵지감은 살짝 빠졌는데 중음의 맑음이 동급에서 가장 좋은 수준을 달성했다 달성했다는 게 상당한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룩을 달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저음의 중량감만 약간 더 좋았다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 평론을 하다 보면은 저음의 중량감은 스피커를 한 사이즈 키워버리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악기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보컬 목소리라는 것은 저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현악기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은 저음이 안 나오죠 거의 첼로는 저음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만은 사람 목소리도 뭐 남성 바리톤이라든지 베이스 이런 거 듣지 않는 이상은 저음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피아노 소리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는 저음이 나오지만은 저음이 안 나와도 음악 듣는데 큰 무리는 없죠 그냥 이제 라이트하게 음악을 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꽤 괜찮다 소리의 그 맑은 느낌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가격이 싼 거를 고려하면 7.5점을 받은 거는 상당히 칭찬을 받은 겁니다 아 오디오 알로그 크레이션도 바로 나오네요 느낌이 비슷해요 크릭 에볼루션 하고 오디오 알로그 크레이션도 하고 비슷합니다 가격은 오디오 알로그 크레이션도가 한 5만원에서 1, 20만원 더 쌌었어요 얘도 7.5점이죠 아마 크레이션도를 써보신 분들은 좀 계시는데 크레이션도를 써보신 분들은 저하고는 의견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소리가 약간 가벼웠다 보니까 이미 여기다 써져 있네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중재음은 다소 빈약하지만 중음의 투명함이나 맑음의 느낌은 동급 최고 수준이다 필자는 다이노디오와 매칭이 좋았다 다이노디오가 중재음이 좀 묵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노디오에 오히려 중재음이 묵직하게 나오는 앰플을 물리면 이 소리가 아주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주 그지가 됩니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다이노디오는 오히려 깔끔 단정한 앰플을 물려주는 게 좋아요 중재음이 많이 나오는 앰플을 물릴 거면 다이노디오를 꼼짝 달싹 못할 정도로 힘이 좋은 앰플을 물리든지 어정쩡하게 중립적인 앰플을 물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근데 오디언 로그 크레션도가 오히려 중재음이 안 나오는 성향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이노디오하고 잘 맞았던 거죠 소리가 깔끔히 깨끗하면서도 맑은 느낌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에볼루션 크릭 에볼루션은 550A하고 비슷합니다 소리의 투명도는 아마 크레션도가 약간 더 좋았을 거예요 서로 어떤 게 더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임네이트 OSI 아까는 OI였고 OSI는 최근 제품이에요 최근에 네이트 시리즈도 신제품이 3세대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만 OSI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낫죠 물론 취향에 따라서는 구형 OI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OSI는 OI에서 약간 기름기를 조금 더 뺐어요 그리고 전원부가 OSI가 조금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운드적인 성격이 조금 더 좋아졌죠 OI를 보고 올라운드적인 성향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오디오 전문가를 비롯해서 오디오 마니아들 전부 다 포함해서 OI가 올라운드적인 성격이 좋지는 않아요 소리를 단정하게 내는 성향은 아니죠 소리를 약간 지저분하게 약간 뭉그러뜨려가지고 내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진득하고 감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OSI는 그래도 비교적 단정하게 소리를 전 대역을 그래도 전 대역의 에너지나 균형감이나 밀도를 이렇게 잡아서 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네임 특유의 그런 간드러지고 진득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죠 구형 OI에서 전원부 역량이 소풍 늘어나고 약간 더 단정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좀 더 낫다 힘이 좋은 앰프는 아니지만 감성적인 음을 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음악 듣는 거 꽤 괜찮습니다 오디오를 제대로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음을 들으면 되게 감미롭다라고 느끼겠죠 진득하고 감미롭다라고 느끼겠죠 네임 아톰 유니티가 나왔습니다 네임 유니티 아톰이죠 네임에서 이제 이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2채널 인티앰프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CD 재생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CD를 재생을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CD 재생 기능을 넣어가지고 제품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고장 가능성을 높인다거나 가격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카테고리 분야에서는 네임 유니티 제품이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CD 재생을 뺀 무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무선 음악 재생 기능이 거의 완벽에 갖게끔 들어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제품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해외 다른 제작사들도 네임 유니티 시리즈를 레퍼런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한줄평을 보면은 네임 XX2부터 음색이 세련된 쪽으로 바뀌더니 신형 유니티부터 음의 이탄력이 한결 좋아졌다 작지만 유쾌한 음을 내주는 녀석이다 중저음은 강하지 않지만 문제될 일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0만원 미만 제품 평가를 할 때는 마지막에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써놨죠 근데 중저음이 강하지는 않지만 문제될 일이 별로 없다 이거는 아쉬움의 표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음이 아주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문제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네이트 OI를 설명을 할 때 진득하다고 했어요 소리의 톤이 낮습니다 소리의 톤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가 깨끗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상 근데 네이트 XX2라고 해가지고 이제 300만원 넘는 인티앰프가 있어요 그때부터 소리가 되게 시원스럽고 세련되게 렉이 쭉쭉 뻗어주는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튜닝 포인트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니티 시리즈도 구형은 약간 소리가 묵직했거든요 진득했어요 근데 신형 유니티부터는 소리가 굉장히 발랄하게 그리고 생글생글하면서도 발랄하고 명쾌하게 잘 나와줍니다 소리의 이탈렉이 되게 좋아졌어요 시원시원하면서도 즐거운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가벼워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구형에 비해서 제법 가벼워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구형보다는 신형의 사운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작고 그러지만 소리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좀 비싸요 근데 요즘은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할인을 해서 좀 판매를 하겠지만 출시 당시의 가격은 거의 300만원에 근접한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들보다 당연히 더 좋아야겠죠 이 제품은 하나로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CD 재생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멜로디 아스트로 블랙 50 이 제품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트로 블랙 70보다 덩어리가 등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큰 제품이에요 무게도 거의 30kg 가까이 되고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중고로 사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의 화제의 제품 에이플 뮤직 AI500입니다 AI500 뒤에 뭐 U가 붙은 것도 있고 SE가 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DAC부가 약간씩 바뀌면서 버전이 바뀐 거고요 M4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제품을 보면 이제 객관적 평가는 8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다수의 평가를 말하겠죠 다수의 평가는 희대의 명작이 나온 것처럼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이 어찌 됐든 이 제품도 300이 안 넘었었거든요 공구를 해서 판매하기도 했고 공구 후에 가격을 좀 올리긴 했었는데 그 올린 가격은 한 330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떨어져가지고 한 280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300만원 미만 제품이에요 근데 크렐의 인티엠포를 약간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깔끔 단정한 크렐의 소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섬세함이라든지 소리의 배음 하모닉스 이런 거는 너무 차단을 시켜놓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객관적 평가에 비해서 주관적 평가가 7.5점으로 좀 더 낮죠 그러니까 저는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 취향에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취향에 안 맞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취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는 왜 취향이 안 맞았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소리가 너무 깔끔 단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감미로운 느낌이라든지 감성적인 느낌이 별로 없어요 너무 깔끔 단정하게 소리의 배음을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깔끔 단정하기는 하지만 소리의 유연함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감미로움이라든지 따스함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줄평을 보시면 에이프린 뮤직은 대부분 공구로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 공구에 참여해서 구매를 하시면 가성비가 좋아요 스피커 통제력이 좋고 타이트하고 단단하며 명징한 음을 낸다 다만 조금 경직되고 너무 명징하다 그러니까 명징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오디오 평론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명징하다는 표현이 오디오 평론가들 사이에서 그다지 칭찬이 아닙니다 명징하다는 것은 또랑또랑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투명하다는 것은 칭찬이 될 수가 있지만 명징하다는 것은 칭찬 반 좀 뒤로 까는 거 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징하다는 것은 섬세함이라든지 소리의 배음이라든지 하모니스가 좀 떨어져요 예컨대 스테인리스 본길이 이렇게 딱 두들기면 땡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땡 하는 소리가 음악적인 소리는 아니잖아요 명징하다는 의미가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경직되고 좀 경직되다 그러니까 소리의 하모닉스라든지 섬세함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음악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워낙에 AI500에 대해서 호불호가 사용자들 간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던 앰프였어요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는 한 번쯤은 중고로 사서 써볼 만한 제품이긴 합니다 나드 C388이 나왔습니다 신형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368이 있었죠 368의 상위 기종이에요 C388 정도 되면은 이 제품도 정식 소비자 가격은 200 한 40, 50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새 거라고 하더라도요 중고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겠죠 근데 소리의 균형감, 통제력 그러니까 여전히 나드의 크래시티 방식, 나드의 디지털 방식 나드 고유의 스위칭 디지털 방식입니다 나드 고유의 이 스위칭 디지털 방식은 소리가 얌전한 편이에요 스펙타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장점이라면은 구동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의 스피커를 물려도 통제를 굉장히 잘해줘요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군중이 많아지면 좀 시끄러워지죠 조용해 했는데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고 조용해 했는데 싹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드 C388이 야! 차분하게 있어! 하면은 굉장히 통제가 어려웠던 스피커도 좀 차분해진다 이거예요 비유가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줄 평을 보면은 이 가격대의 M 프로는 다양한 스피커에 대한 음색의 평탄성이 훌륭하다 대단히 차분하고 평탄하다 특별히 단점이 없다 다만 특별히 재밌는 놈도 아니다 너무 평탄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밌는 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점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단점은 아니에요 아주아주 평탄하고요 아까 AI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AI500이 배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하모닉스나 배음이 섬세함이 근데 예를 들어서 AI500이 섬세함이나 배음 측면에서 10점 만점에 한 2점이라고 하자고요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은 C388은 그래도 6점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섬세함이 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섬세함이 7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앰프냐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오디오는 양극단의 성향이 있어요 양극단의 성향을 다 잘하는 오디오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따스한 성향이 있으면 차가운 성향이 있어요 따스한 성향이 차가워질 수는 없겠죠 차가운 성향이 따스할 수는 없겠죠 따스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한 가지 성향을 7점 이상 하면서 반대되는 성향을 6점 정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소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드 C388 요즘에 신형 앰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평탄성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하모닉스나 배음이나 해상력도 준수하게 내주는 아주 모범적이면서 바람직한 성향의 중립적으로 밸런스감도 좋은 그러면서도 구독력도 좋은 그런 앰프라고 축혀 세울만 합니다 그리고 나드 요즘 제품들은 전부 다 모듈 형태로 네트워크 플레이 모듈과 USB DH 모듈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이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도 꽤 괜찮고요 USB DH 성능도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격을 고려한다면은 제법 쓸만한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음질에 대한 음색에 대한 불만만 없다라고 하면은 가성비는 매우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제품은 오디오 아날로그 푸치니 세탄타입니다 세탄타라는 말이 이태리어로 70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세탄타라는 것은 70와트를 뜻합니다 푸치니가 아까 설명했던 아까 설명했던 베르디보다는 상위 기종이에요 그래서 푸치니가 그 당시에 소비자 가격은 푸치니 구형이 한 180 정도 했던 것 같고요 푸치니 세탄타는 거의 260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가 8점 대 7.5점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매우 좋아했던 앰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앰프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앰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소리에 볼륨감이 있어요 소리에 밀도와 볼륨감도 있으면서도 상당히 소리가 말랑말랑한 느낌을 냅니다 그리고 그 특정 악기 음이나 보컬의 음악에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담백함이나 볼륨감 그리고 그 뭔가 육질감 그런 느낌을 가장 잘 내주는 앰프였어요 육질감 육질감이라고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평탄한 것보다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육질감이 있다라는 의미죠 씹히는 맛이라든지 그러니까 탱글탱글함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줄평을 보면 슬림한 것에 비해 음의 밀도나 힘이나 탄력이 제법 좋은 앰프다 탄력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푸치니는 그 중에서도 중음과 저음까지의 밀도와 온기감이 독특하게 매력적이다 저음 많은 스피커는 피하는 게 좋다 중저음의 밀도나 탄력 그리고 탱글탱글함이 좋은 특성이다 보니까 저음이 많은 스피커를 물리면 너무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라고 한 거고요 어 상당히 음악 듣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앰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지금 중고로 구매하기에는 좀 오래된 앰프이기는 해요 온교 A9070과 온교 9000R에 대해서 다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온교 9000R이 나왔을 때 제가 거의 국내에서는 가장 적절한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주변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온교 A9000R이 9000R이 그 당시에 소비자격이 한 240 했던 것 같고요 9070이 한 170 몇 만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다시 조금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9000R이 200만원이 넘으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온교 제품이 그렇게 200만원 넘어가는 제품이 흔치 않을 시기였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브랜드입니다만 주변에서 그랬어요 온교가 200만원이 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 200만원 넘는 온교 제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다 업자 소리 듣는다 완전히 상업자 소리 듣는다 근데 그렇잖아요 업자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든 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다 넘어서고 다 떠나서 백지 상태에서 정말로 그냥 좋은 거면 추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교 A9000R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죠 9070은 9000R에 비해서 증폭 소자를 약간 빼가지고 출력을 낮춘 제품이고요 9000R은 출력 소자가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더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9000R은 되게 타이트하고 힘도 좋습니다 일본 앰프치고는 소리에 그런 근육질적인 느낌 그리고 스피커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느낌도 꽤 좋은 성향이었어요 그리고 9070은 그것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성향이 꽤 제법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9000R 같은 경우에는 DAC도 USB DAC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USB DAC도 성능이 꽤 좋아요 일석이조죠 가격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깔려야 깔 수가 없어요 9070도 DAC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USB DAC까지는 아니고 광하고 동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00R에 와서 최초로 8점의 랭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9000R 정도면은 한 9점 줘도 돼요 사실상 9점 줘도 되는데 매우 여기서부터는 거의 오늘 저희가 다루는 기준 내에서는 가장 고가에 속하는 제품들이고 고성능에 속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음악성이라는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9점이 아니고 8점인 거예요 한 줄평을 보면 2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었는데 물량 투입과 기본기가 대단히 뛰어나다 출중한 USB DAC까지 탑재하고 있으며 모양도 준수하다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죠 이 정도면 스피커에서 음색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스피커에서 음색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앰프 자체의 음색은 좀 그 음색이나 섬세함이 많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힘이 좋죠 힘은 좋은데 섬세함이나 그런 촉감이 많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까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9점이 안 되고 8점이 된 겁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앰프를 찾으시는 분들은 중고로 무조건 써볼만 합니다 무조건 다음은 앤섬 둘두로입니다 앤섬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상 잠깐 들어왔을 때 제가 사용을 해봤었는데 성향이 뭐라고 할까요 힘 좋은 나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나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드 아까 375BE라고 있었어요 C375BE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개보다 무게가 더 무겁고 출력이 더 높아요 가격도 소폭 더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거의 비슷하면서 가격이 더 비싸고 더 고스펙이었기 때문에 1점 정도는 더 높은 겁니다 일부에서는 앤섬 둘두로가 유명하지 않지만은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앰프라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있었어요 USB-D8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줄평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앰프의 무게와 물량 투입이 다르면 기본기도 달라지게 된다 힘 좋고 평탄하고 의외로 거친 느낌도 적은 편이다 모양만 보면 약간 소리를 거칠게 낼 것 같고 북미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투박한 소리를 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그러지도 않아요 생생하면서도 중립적인 편입니다 물량 투입도 많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다음은 프라임웨어 i15 프리스마입니다 i15 프리스마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게 봤을 때 네임 오디오가 이 부분은 좀 더 낫다라고 평가하지만은 네임 오디오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 기능이 편의성이 떨어지면 저는 아예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편의성이 떨어지면 아예 추천을 안 하고 싶은데 프리스마 프라임이어 프리스마 정도 되면은 제법 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릴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불편하면은 추천을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하게 되죠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거 추천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진 않겠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쓸만하다 그리고 USB DAC도 AKM, AK4490이 들어가 있어서 꽤 쓸만합니다 이 가격대의 내장 DAC치고는 가장 훌륭하다고 할 만큼 우수해요 최초로 9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점이 될 수도 있고 9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하자면은 8.5점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 음질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9점을 줘도 될 수도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이 수많은 앰프들을 사용을 해오면서 클래스 D 방식 이 가격대에 탑재된 클래스 D 방식의 그 증폭 모듈으로서는 음악적인 완성도나 구동력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클래스 D 방식 그러니까 증폭 모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스 파워도 있고 하이펙스도 있고 뭐 그럽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프라이메어에서 만든 이 모듈이 가장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지간한 대형 스피커도 한 80% 이상은 구동을 해줘요 이렇게 저렴한 앰프인데 그리고 거의 올인원인데요 한 줄평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들 클래스 가격대에서 클래스 D 증폭 모듈이나 설계를 가장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클래스 D 앰프의 숙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이 200만원이 안 됩니다 200만원이 안 되는데 뭔가 숙제를 해결했다고 클래스 D 방식에 대한 숙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상당한 극찬이죠 저는 클래스 D 방식의 소리 스타일을 완벽하게 벗어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따스한 음질을 좋아하시거나 포근하고 부드러운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앰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 제품의 가치를 깎아낼 수는 없고요 이제 분명히 그 취향상의 호불호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제품은 정말 가격에 비해서 정말 훌륭하고 우수한 제품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프리모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 제품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했던 앰프일 것 같아요 음 밑에 보시면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누우보가 같이 있는데 유니코 누우보가 약간 더 상의 규정이죠 모양은 똑같지만은 그러니까 얘는 10점 만점이고 그리고 유니코 프리모는 9점 9점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그냥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니코 그러니까 저는 모두 소폭 유니코 누우보가 좀 더 낫고요 요즘 프리모는 새로 나오는 프리모는 아예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공관의 개수가 다르고 증폭 소자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유니코 누우보가 트윈 푸시풀인 거죠 푸시풀 회로를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폭 소자가 두 배가 더 많죠 그리고 출력도 한 15와트에서 20와트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코 누우보의 의미 한결 더 논밀하고 고급집니다 소리에 촉감이 고급져요 근데 유니코 프리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싸게 판매가 되는 것이지 미국에서 출시가격이 2650불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유니코 누우보는 이 기준에 들어가면은 안 돼요 미국에서는 300만원이 넘어요 유니코 프리모도 2650불이면 환율이 비쌀 때는 300이 넘는 겁니다 정가가 그러니까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라는 게 가격의 기준은 외산 제품은 외국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맞죠 영국 제품이면은 영국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맞고 미국 제품이면은 미국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맞겠죠 옛날에는 수입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선진국에서 수입해온 제품을 과도하게 비싸게 판매를 했죠 적게 팔리니까 1.3배 아니면 1.5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격이 훨씬 더 비싸던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 가격이 훨씬 더 싼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살필 줄 아셔야 되고요 유니스 리서치 유니코 프리모나 노브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 거죠 유니코 프리모의 한 줄평을 보겠습니다 힘, 밸런스, 질감 등 이 가격대의 앰프로는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하다 물량 투입도 알고 보면 400만 원대의 제품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이제 400만 원대의 제품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량 투입이라는 것은 허위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 수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왜 400만 원대의 제품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앰프의 심장이라고 하겠죠 앰프의 심장이 트로이덜 트랜스 전원부입니다 전원부 근데 요즘은 다 트로이덜 트랜스죠 트로이덜 트랜스의 용량이 과거에는 유니코 프리모가 360 볼티지 암페어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노브가 400이었고요 근데 요즘 유니코 프리모에 보면은 박스에 400 볼티지 암페어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요즘 제품까지 뚜껑을 까가지고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400 볼티지 암페어라고 나와요 이 400 볼티지 암페어라고 한다면은 현재 30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 앰프들의 거의 대부분의 앰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최고로 유명한 핫하면서도 유명한 앰프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400만 원대 앰프들과 비슷하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로이드 알터넷 뿐만 아니라 전원부 뭐 저 콘덴서 캐페시터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비슷하거나 유니코 노브 같은 경우는 더 우수한 경우도 있어요 비교대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물량 투입이 상당히 잘 되었다 만듦새도 훌륭하고 그리고 유니코 프리모를 사용을 해보면은 동급의 100만 원대 앰프들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실제 판매 가격이 100만 원대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비교하기가 좀 민망해지죠 아마도 아까 설명을 했던 나드 앰프라든지 아니면은 에이플뮤직 에이플뮤직도 오라노트 같은 거는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에이플뮤직 뭐 AI500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음질에서 그냥 확연하게 그냥 차이가 납니다 소리의 밸런스 그리고 소리의 규모감 그리고 소리의 근육질의 느낌 소리의 밀도 스피커를 제어하는 느낌 스피커가 제어가 안 되면은 소리가 좀 가벼워지고 날려요 그리고 소리의 밀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랑또랑한 느낌도 부족하고요 근데 유니코 프리모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과도하게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가 아니면은 소리의 밀도라든지 소리의 톤이 안정이 되고요 소리의 맥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소리의 분명한 느낌 그리고 단정함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음악을 좀 들을 줄 아시는 분 음악이라기보다는 오디오의 음질을 좀 판별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들어보시면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량 투입 자체가 400만원대 제품하고 돈급 수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100만원 초반대의 앰프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물량 투입이 두 배가 넘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품은 멜로디 아스트로 블랙 22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멜로디라는 브랜드의 진공한 앰프가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 제품도 엄밀하면은 이 기준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앰프예요 원래 가격이 30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됐을 때 200 한 60 몇만원 이렇게 판매가 된 거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무게가 한 33kg 정도 해요 성능이 나쁠 리가 없어요 특징이라면은 이 제품은 그 2way 진공관이 출력관이 2way3입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은 이제 3극관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3극관이 300B입니다 3극관 방식이 오래된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라면은 3극관이 대부분 출력이 약해요 출력이 약하다는 것은 장점은 아니지만은 물론 출력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력이 약하더라도 워낙에 전원부에 물량 투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짜릿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오는 느낌은 약해요 약하지만은 소리의 중저음을 근사하게 내주면서도 풍부하고 그윽하게 내주는 능력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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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요 그리고 300B도 그런 특성이 있지만은 특히 2A3 같은 경우가 300B하고 차이점이라면은 되게 곱고 부드러워요 그런 취미에서 실망한 300B 앰프는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2A3가 제 개인적인 느낌은 더 좀 더 느낌이 좋았다 무조건 300B보다 2A3가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력이 낮다 보니까 얘네들은 볼륨을 한 절반 이상 올려야 돼요 그래야 아 절반 정도 올려야 좀 들을만한 그 정도 볼륨이 나와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빈센트 오디오 SV237MK 이 제품도 제가 먼저 리뷰를 한 건 아니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나선 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이 아마 동급 대비 지금 방금 언급했던 진공관 앰프 빼놓고는 무게가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이 제품 무게가 한 21kg 되거든요 한줄평을 먼저 보면 사실상 300만원짜리다 커트라인의 막바지 제품이다 맞거든요 이 제품이 공식 국내 소비자 가격이 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거의 끝단에 있는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쁠 리가 별로 없죠 단순 티아램프가 만들기 어려웠던 음의 밸런스나 질감 등을 하이브리드로 해결했다 물량 투입도 좋다 21kg이기 때문에 셰시가 엄청나게 무거운 게 아니면 물량 투입이 많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게 진공관이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합쳐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소리가 굉장히 풍부한 소리를 내요 소리가 묵직하면서도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힘도 있고 그리고 소리의 섬세함이나 볼륨감이나 하모닝스나 이런 것도 상당히 출중하게 됩니다 소리가 아주 짜릿하고 아주 투명한 정도의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은 진공원 하이브리드 특성상 단순히 좀 약간 뻣뻣한 음을 내는 티아램프보다는 한결 소리가 풍부하고 하모니컬하고 소리의 색채감이나 개조 표현력이 좋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요 구동력도 좋기 때문에 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천만원짜리 스피커까지도 물려서도 썩 나쁘지 않게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른 매칭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세팅을 손을 봤기 때문에 소리가 썩 나쁘지 않게 났던 거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기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USB DAC는 아니지만은 광동축 DAC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0번째 제품이 유니스 리더치 유니코 누우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프리모 설명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한줄평 먼저 읽겠습니다 빈센트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전원부 트랜스 용량은 400V 암페어로 사실상 400만원대 앰프와 동일하다 그 질감의 표현력이 극찬할 만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자면은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300만원 미만 우리나라에서 찍혀있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제품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앰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가격대 앰프로는 흔치 않게 소리의 살가움 소리의 감미로움 그리고 소리의 보들보들함 그리고 소리의 온기감 소리의 미묘한 감성적인 느낌이라든지 뭐 안락한 느낌 설명하기가 갑자기 바로 생각에 내서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소리의 따스함 매끈함 소리의 밀도 탄력 감미로움 온기감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던 앰프예요 그러면서도 소리의 톤이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그윽하게 내려오면서도 모든 대역을 그윽하고 안락하게 내주는 그러니까 소리의 느낌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매우 평탄하면서도 안락하면서도 산뜻하고 따스하게 그러면서도 소리의 표정이 많고 개조가 풍부하고 표정이 많은 소리를 내는 그런 감성적인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도 구동력도 나쁘지 않아요 구입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가장 300만원 미만에서 구입했던 앰프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작성했습니다 여기까지 80가지 앰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글이 작성된 게 커진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또 다른 제품들이 좀 부각이 된 제품이 있겠죠 그 제품이 뭐 쿼드 뭐 VA1이라든지 그리고 에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사실 이제 에코라는 브랜드는 한 100년 된 브랜드입니다 사실 찾아보면 에코라는 브랜드에서 에코 에바라는 제품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카미 참 오랜만에 신제품을 냈습니다 아카면에서 SA10과 SA20 SA10과 SA20이라는 신제품을 또 발표를 해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쿼드 VA1과 에코 에바는 사실상 거의 기본 베이스는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음질적인 튜닝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 쿼드 쿼드 VA1이 힘은 약간 더 좋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좀 더 평탄한 느낌이고요 어 에코 에바가 그거보다는 힘이 살짝 모자라지만은 어 좀 더 감성적인 느낌 좀 화사하면서도 좀 더 색채감이 있고 감미롭고 예쁜 느낌은 어 그 에코 에바가 좀 더 낫습니다 힘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만듦새는 에코 에바가 저 제 기준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 DAC가 들어있는 것과 블루투스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거의 같은 공장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양이라든지 음색 튜닝만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 좋고 어 오디오를 즐기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캄 SA10과 SA20 같은 경우 SA20을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얘네들이 구형과는 소리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G G 클래스 방식 G 클래스 증폭 방식이라는 회로를 새로 개발을 증폭 방식을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 특성이 AB 클래스 방식과 D 클래스 방식의 장점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들어보신 보면은 출력이나 부피나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 있고 명쾌한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현대적인 스피커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어 이렇게 최근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뭐 네임 아톰 유니티 라든지 네임 OSI 그리고 프라이머 I15 프리스마 그리고 유니스 리서치 유니코 프리모 뭐 이런 제품들은 최근도 다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판매점이라든지 전시장 같은데 가보시면 처음이 가능하시고 구매도 가능하시겠죠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15년 이상의 국내에서 런칭이 되었고 판매가 되었던 어 300만원 미만 투채널 인티앰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세부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또 따로 해놓은 구태지 디테일하게 따로 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그 저희 플레인지 사이트에 오셔서 어 확인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렵게 작성된 자료고요 모든 제품은 제가 다 사용을 해보고 15년 전부터 어 몇 가지 제품들어가 비교된 자료들을 시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작성된 자료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만들어진 포괄적인 자료입니다 어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런 좋은 자료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